프로젝트 1339 내 입에 말은 다 의론직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폐악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야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내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때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라 나 지혜는 명출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실을 찾아 얻나니 여와를 경애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금언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악한 입을 미워하는 이라 내 입에 말은 다 의론직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폐악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야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내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라 나 지혜는 명출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실을 찾아 얻나니 여와를 경애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금언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악한 입을 미워하는 이라 자문 8장 8절에서 13제 말씀입니다 1 а 2붙 hem jan주 시가 고fia 고잡 5 전 5 전